안녕하세요 스타 만들기 입니다 오늘은 피아노 반주자 선생님 드레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드레스는 지금 스퀘어 4개 머메이드 라인으로 이렇게 이너라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 원단은 반짝이에 또 이렇게 자수가 고급적이 들어간 이런 원단 소재 선택했는데요 약간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아노 연주자들은 등이 또 예뻐야 되기 때문에 자크는 옆선으로 넣었습니다 라인이 뒷라인이 디테일이 예쁘게 그렇게 준비될 것 같고요 오늘 또 피팅을 해보고 가봉하는 날인데 가봉을 해보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수정해서 드레스 한번 올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